오늘은 한심한 여성들의 뒷시약이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집에 있는 와이프를 믿으시나요? 한 여교사가 아이가 있는데도 외도를 즐기고 다녔습니다. 소개팅 어플로 몇 명이나 만나고 다닌 거냐? 8명의 남성과 만났고 그 남자들 모두에게 벌린 건 아니고 술만 마신 적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여성. 그녀는 남편이 야간 근무를 나갈 때마다 아기를 재우고 나가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근무 중인데도 나가서 모텔에 가서 팟팟하고 다시 일하러 오기도 했다는 거죠. 이 여자 현직 교사입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가지고 이혼을 운운하니까 여자는 애 키울 마음이 없는 거다. 라는 식으로 아기를 인질로 잡고 늘어지죠. 여러분은 이런 사건이 뉴스에만 나오는 사건이라 생각하시나요?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요즘 여성들 진짜 너무 많이 소개팅 어플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플로 남자 만나다가 성병 걸린 친구 있어. 내가 들은 남자만 수십 명이고 거기서 맨날 하룻밤 하다가 낙티를 또 했다고 하더라.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스스하다가 헤르패스 걸렸다고 하는데 손절하려고. 라는 이 글을 보시죠. 나도 주변에 저런 애 있었고 부모님이 루프 시술까지 시키더라 머릿속에 남자 생각밖에 없음. 이라는 식으로 주변 여자들도 저런 여자 많다는 증언이 보이시나요? 외로워서 친구 없어서 어플로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어떻게 고치냐? 라는 여성 인권 운동가의 질문도 보시죠. 우리 여성들은 일회성 하룻밤 만남을 취미생활로 하는 건 어때? 난 이러고 있는데 괜찮아. 나도 너무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고민이야. 여시 나랑 비슷한 상황인데 글 올려줘서 고마워 나랑 똑같아. 라고 말하며 저런 하룻밤에 공감하는 여성들. 여러분은 여성들이 저렇게나 많이 하룻밤 어플쇼에 공감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렇게 공감하는 여자들은 모두 남성을 증오하는 fm들인데도 공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30대인데 어플로 남자 만나는 거 오바야? 라는 글도 있습니다. 남친 안 생겨서 노력해보려고 하는데 어플로 만나도 될까? 라는 우리 여성 인권 운동가의 발언. 두루두루 다 해봐 한 가지의 플랫폼만 하지 말고 결정사 어플 소셜링 소모임 등등. 이라고 말하며 두루두루 많은 남성들에게 맛보여줘라. 라는 조언을 하는 여성 인권 운동가. 어플로 남자 만나봤고 블라인드에서 미팅하고 술도 먹어봄 가볍게 하룻밤 하기 좋았어. 도파민 터지고 중독되기 쉬울 것 같아. 라는 우리 여성의 발언. 난 19살 때 랜덤 채팅 어플로 21살이라 뻥치고 12살 연상남 만났어 대기업 생산직의 얼굴도 잘생겨서 좋았다. 라는 썰을 부는 우리 한국 여성들. 여러분은 여성들이 얼마나 남자를 만나고 다녔는지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어플로 남자 만나 버릇해서 정상적인 이성관계 유지 어려운 여시 있어? 난 독립적이고 눈치도 안 봐서 탈코르새 탄 여자거든. 근데 성적 호기심을 남몰래 어플로 풀고 있어. 라는 우리 한국 여자의 고백.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나면 남자 만나는 건 정말 쉬운 일입니다. 저도 그걸 느끼는 편이고 절대 부정할 생각 없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자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맛을 본 여자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뭐든 다 해주고 별이라도 따줄 것 같이 행동하는 그 맛을 봐버린 여자를. 여러분이 고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이렇게나 하룻밤에 미쳐있다는 증거를 보여드렸고. 부디 여러분의 여자친구 혹은 아내 될 사람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 여자이길 바라겠습니다. 한심한 여성들의 뒷세계 문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독수 공방 비용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1회성 하룻밤 만남을 취미생활로 하는 건 어때? 난 이러고 있는데 괜찮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좀 더 유명해. 다음 주요.